슈퍼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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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너무 많이 고민이 되고 제가 데뷔 전에 이렇게 데뷔 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되게 굉장히 후회가 되고 창피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. 지금까지도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, 머릿속에.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항상 가득 차 있어요. 사실은 정말 진작에 했었어야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정말 철이 없고 철이 없고 철이 없고 생각이 없고 정말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을 때 저한테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. 앞으로, 앞으로 앞으로 제가 잘해야죠. 앞으로 제가 잘해야 저렇게 이렇게 믿어주고 좋아해주는 동생들 앞에서도 더 당당하고 더 떳떳해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. 사실은 아직까지도 되게 미안한 게 많아. 이게 더 너무 죄송한 건데 정말 저를 좋아해주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이런 저를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팀 동생 형들에게도 이렇게 못난 저를 좋아해주고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